투데이 태진아 서른도 씨를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 성대관 씨보다 백번 친합니다 가창 얘기라든지 감정 표현이나 우리 쪽의 장르로 옷을 갈아입고 흰색이 어떤 정도로 아 모르겠어요 제가 하던 걸 오빠가 남자 쪽으로 하셨네요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보여주지 않은 모습인데 이번에는 제발 이겨야 된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 투데이 생기면이 투데이 생기면이 KBS world